이걸 구원해줄 우주선인가 보다 이게 다시 가라고? 저 안을? 다시 이심무라우를 들어가라고? 이런 씨발 해도해도 넘어간거 아냐 이거 씨발 왜이렇게 나를 개고생시키는거야 왜이렇게 나를 무례한거야 나에게 이쯤 했으면 됐잖아 이제 그만 좀 보내줘라 자 중력 자 중력 제어 켰어 어? 이제 어떻게 하면 되니 이렇게 해서 가면 될까? 우주선으로? 아니 이 장면은 어떻게 하라는거야 어떻게 하라는거야 아 아 아 아 아 시간이 나고 못해버리네 게임이 길긴 길구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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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가라고? 워크라인이라고? 뭐가? 뭐가 문제로구만 저 아까 건전지를 가지고 와야 될 것 같은데 건전지가 어딘가에 쓰일거란 말이지 건전지는 한번도 쓰이지 않았던 적이 없었어 요거 말이지 여기서 여기서 제어라고 하는 건데? 잠깐만 좀더 자세히 봐보자 아 여기다 건전지를 넣는 것이었구만 그렇구만 난 천재야 크게 헤매지 않았어 진짜 크게 헤매지 않았어 이정도면 금방 찾아냈다고 연결해주고 켜주고 그만 좀 나 좀 건드려라 이제 진짜로 진짜 야 그만 그만하자 이제 지겹지도 않냐? 어? 언제까지 방해할래? 언제까지 어? 어딨어? 어디 어디 이 개새끼야 어? 뭐 적당히 해야 될 거 아니냐 아니 뭐만 했다면 계속 나타나가지고 나를 이렇게 방해하는데 어?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러게 뭔가 이제 챕터 10위가 돼가니까 좀 아쉽기도 하네요 자 이제 또 퍼즐이구만 또 퍼즐 요소가 찾아왔구만 어? 아니 어디다가 아니 어디다가 아 저거 먹으지말라고 이씨 련아 아 귀찮아 죽겠어 진짜 또 있어? 아니잖아 아 뭔데 아 누가 쏘냐 야 야 야 야 야 그만하자 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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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해 그만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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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이렇게 하는 거 맞겠죠? 됐어 알았어 중력만 복구하면 된다 이거지? 자 중력만 복구하면 된다 이거지? 내가 중력 복구해줄게 제발 마커를 가지고 저먼 우주에 던져버려 자 이제 카인을 만나자 카인아 어휴 추워 카인 gotten 왜 그래 누구한테 맞은거야 너 너 너 너 너 뭐야 결국 흥막은 대니얼스였어? 야 이 씨발 령아 야 이 개 야 이 콕 난 이해를 믿을 수 없을 것 같다 켄드림, 뭐하니? 소부님의 기석이 데려가 그것을 우리에게 와서, Even if the valor couldn't help me out like i wanted 이, 주말? 진미? 가벼워 지 ا엠칭, 가장, 아주, 더럽고 나만의 연설을 납몰한 건가? 하민과 유명을 내가 그에게는 예전과 전체 sales 은 정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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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학 상징 오.... 이게 이심모라고 했고? and woke up what the old research team left behind so if Goff sent you to sweep the ball under the rug dammit, we have to return the marker if anyone else stumbles across, you just said it it was disappeared once, we can do it again I've seen how the marker fucks with your head it must be contained for what it's worth we made a great team you'll find another way off the Isshimura I mean, you won't help an engineer your experience has been killed wow Daniels! 아이고 진짜 무섭다, 지금부터가 코즈미고루 아닐까? 아는 사람 아무도 없고 다 죽었어 전부 스포로 돌아가고 개불쌍해, 이게 진짜 코즈미고루 아니야? 인간이 제일 무서워 어? 어? 니콜 여자친구와 여자친구랑 같이 있는다 뭐 참지? 니콜 좀만 기다려 바로 가줄게 니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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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콜도 이상하긴 했죠 하지만 리메이크에선 뭔가 달라지지 않을까 이제 더이상 몹이 없지 않을까? 마커도 빠졌겠다 어? 니콜 니콜 현흥 눈부 chang 이상한데? 이상한데? 사고싶어 결국 그러면은 대니얼을 데리고 오라고? 셔틀 소환할 수 있어? 어? 되네? 와 그럼 대니얼스는 어떻게 되는 거야?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건 알지? 장난치지마 씨발 헐 대니얼스 소환 대니얼스 소환한다 그녀는 그녀는 그녀가 없을 수 없어 근데 누군가가? 우연히 온다 셔틀 온다? 헐 다시 소환했어 아이자쿠 병신같은데 뭔가 지금 아이자쿠 병신이 로드 능 못참지 내가 봤을 때 니콜이 더 미친형같아 니콜이 진짜 흑맛같은데 내가 봤을때는 니콜 맛 간거같은데 아 중력제어 안되네 니콜이 맛이 간거같아 나 랜지야라 니콜 대니얼 어차피 사이드 미션은 미는게 딱히 필요가 없지 진짜 엔딩이다 진짜 엔딩이다 아이작도 너무 마크이 노출이 많이 되어버렸어 그래서 마이작도 미친것 같은데 I'm not good. are you afraid, Isaac? no. there's no going back. it's easier when there's nowhere to go. look forward. this will begin in the core of the planet. Daniel said EarthGov built the marker. Some experiment they abandoned hundreds of years ago. If you're not ready, make care of coldness space. Terror is a nightmare. The planet is restless. Hungry. Don't try to eat us. We took things back the way they were, we will be holds. Sync acres of forever. All that wasHer modern magic. but that was a piece of Godzilla. The guy who supports are beautiful and cool into the area I am sold for that. The girl 주변 Yoda looks的時候 that´s a dream. 챕터 10이다 드디어 데드 스페이스 아이작 지금이 기회야 니콜 있네 뭘 하려는 건데 뭐가 떨어지고 있었지 권전지 가지고 오자 권전지가 어디 있습니까 권전지는 란은 찾고 있었습니다 다가오지 마십시오 바울이여 그저 니콜에 꼽을 뿐이야 제발 날 건들지마 부탁할게 제발 부탁할 테니까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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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건물이 아직도 안 죽었어 진짜 미쳤구만 뭐? 띄야? 이거 패턴? 띄야야? 띄야야? 띄야? 5.5 cost of life. The dead will sleep. The living will see what can't be forgotten. 끝 마커가 옮겨지고 있습니다 진짜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게임 볼륨이 상당하네 끝이 보인다 끝이 보인다 끝이 보인다 조금씩 흘러가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 되겠다. 진짜 가만두면 안 되겠다. 챕터 10위까지인가 보네. 데드 스페이스. 저 지금 어느정도 진행됐나요? 궁금하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무릎 꿇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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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흐흐 이게 서인남의 최후인가 이것이 바로 서인남의 최후인가 그것이 오고있다 그것이 오고있다 그것이 드디어 자리를 옮기고 있습니다. 원래 마커 옆에 있으면 이렇게 약간 정신적으로 이렇게 뭔가 좀 데미지가 오나봐. 이상해져. 자, 가고 있다. 아주 잘 가고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 마커를 운반하는 그런 과정 같은데? 누가 봐도. 누구야? 누구야? 가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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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챕터 10이에요. 이제 거의 마지막까지 다 왔습니다. 아... 드디어. 마침. 전력을. 복붕해야겠네. 자... 마지막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지막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력을 더 못 구할 만한 건전지가 있나? 좋아. 하나, 한두 개가 아니잖아 지금. 저기 있네. 여기다 숨겨놨네. 내가 뭐 찾을 줄 알고. 하나 잘 찾아. 뛰어놓고. 나머지 건전지 하나가 어디 있을까. 나머지 건전지 하나가 어디 있을까. 나머지 건전지. 어... 이렇게 높아. 잘못했나 보네. 바로 내려가 줄게. 막판에 보스가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겠고. 오리지널이야. 너무 내용이 들어서. 전지를 찾습니다. 전지, 전지가. 아... 요거를 뽀개야되겠는군요. 요것도 뽀개구요. 바로... 요것도 뽀개줍니다. 그러면 뭐 더이상. 건전지가 박혔고. 건전지가... 어딨을까요? 찾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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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있을까요? 건전지가 말입니다. 여기도 없구요. 건전지, 건전지. 아... 여기다 넣을거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어디 있는걸까? 설마 올라가서 가지고 내려와야되나? 아까 내가 끄었던 그 건전지를? 이런... 씨발. 설마 했다. 아... 아이... 씨발. 어? 아니네. 아니잖아. 아니야. 아니야. 올라가는게 아니야. 아니야. 흠흠. 흠흠. 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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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있는걸까? 나머지 건전지 1개의 행방을 찾습니다 어딨을까요 과연 건전지는 말이 없을 것 같은데 전력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여기 스테이시스 또 왜 있을까 예 맞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마지막 건전지 어딨는거야 진짜 너무한다 마지막까지 이렇게 어 됐다 아 맞네 순서였네 흐흐흠 그 서 Pont구고 그 서포 사포 창 SEO 빛의 맥주 거의 이렇게 더 로그인 이거 포자를 다 싸서 죽여야 될 것 같은데 어우 어지러워 아니 어디로 그러는 거야? 서라는 거 맞잖아 여기를 이제 들어서 가야 되나 보네 맞춘 다음에 싹 들어가주고 여기서도 싹 들어가주고 싹 맞춰주고 불가라는 거 아니야? 아 시X 나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마지막까지 제대로 보내주질 않네. 아 괜찮아 여기서부터 시작해. 아 진짜 짜증난다 이 시발놈아. 아 아 지랄 난다 지랄. 아니 여기서 이렇게 대량으로 보내는게 맞아? 야 진짜 지치게 만든다. 아 최후의 바락이야. 진짜 느낌이 들어요. 최후의 바락같은 느낌이 드네. 아 일단 이쪽으로 보내는 것 같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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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지라고 개새끼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야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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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플레이 시간 10시간 58분 그래도 빨리 깬 편이야 중간에 뻘짓거리 많이 해서 그래 안 먹고 화장실 갔다 오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뻘짓거리 많이 해서 그러지 사실 총 플레이 타임으로 따지면 굉장히 빨리 끝낸 편이야 어... 보통 14시간 걸린다 그랬어 진짜로... 마커가 가야 되는데 마커 운반이 지금 안 되네... 또 종기 또 짜야 되는 부분이 아니야? 없어졌고... 안 지치냐 진짜... 난 그만 보고 싶다... 난 그만해라 이제 진짜... 개같은 마커 좀 그만해 이제... 나도 힘들어... 종기가 어디서 만나요... 종기가 어디서 또 났나... 한번 볼게요... 어... 어... 여기로 가다 보면 나오겠다... 음... 음... 오케이... 또 있어? 어... 어... 지겨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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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겨워... 이... 개새끼야... 지겹지도 않니? 이씨... 이 빨새끼야? 안 지겹냐? 어? 나 지겨워 이 개새끼야... 그만 좀 건드려... 아... 편안해지고 있다... PolizeiBiz 슬슬 편안해지고 있어 지금... 아... 종기는 다 제거했어 이제 진짜... 으으으으읏... 아 이제 진짜 마지막이다 아 이제 그만 꼬아라 그만 꼬아 스토리 좀 이제 그만해 이제 나 나도 지겨워 나도 힘들어 그만해 이제 제발 마크 운반 여기서 끝내게 해줘 더 이상 종기도 없고 뭐 막을 길이 없어 이제 끝났어 이제 그만해 그만 억가해 빨리 가라 빨리 가 가자 아 자 마크 운반 완료 아니 솔직히 말할게 좀 약간 억지 풀탑 느낌 없지 않아 있어 솔직히 마크 운반 이거 계속 녹아다 시키잖아 뭔데 넌 내 상대가 되지를 못해 빠져 더 없어? 더 뭐 없지? 끝난 거 아니야? 아 또 개같은 종기 터트려야 돼 와 진짜 징그럽다 이 게임 게임이 음미하는 맛이 점점 사라지는 거 같네 아씨 마지막이 좀 그렇다 나네 억지 풀탑 느낌이야? 자 전기 다 터지고 느긋하게 너의 뿌리는 어디있니? 어디야, 니 뿌리가 어디야? 흠흠흠 다리 밑에 종교가 있을까? 혹시? 여깄다 아아 엇가 끝 진짜 엇가 끝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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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겨 없다 지겨 또? 또야? 또 너네야?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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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데라 네크롱 페이지 진짜 쳐다보기 싫다 시리즈 팬분들한테 죄송하지만 마지막은 솔직히 진짜 이건 내가 편왕이라서가 아니라 너무 너무 풀탐을 억지 풀탐을 늘려 놓은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자, 오케이 자 가라 마커야 이거 하나 밀라고 이 씨발 진짜 어어어어어어어 억가금지요 억가금지 약속했잖아요 우리 그만하기로 했잖아요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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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요 그만 엔딩 좀 봅시다 이제 그만 그만요 그만요 씨발새끼야 그만 그만해 빨로만 흠흠흠흠흠흠흠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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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좀 해봐라 아 나 징그럽다 개같은 마커버 보고 진짜 이제 이 세계에서 빠져나오고 싶어 현생으로 가고 싶어 갓생살게 제발 도와줘 그만해 개년아 여정이 너무 길어 왜 이대로 그냥 안 끝나나 했다 또 뭐가 있구나 또 나 이거 뭘 시킬려고 하는건지 얘기해봐 뭐 할라고 아 데니얼스가 잡았네 응? 무슨 소리야? 뭔 소리야? 어? 무슨 소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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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 그런데 내가 듣던 것이라고 말했다. 아마 이해가 이해가 되었다. 내가 이해가 되었다. 왜 다시 만날 수 있어, 아이색? 내가 사랑했지 내가 항상 사랑했지 뒤에 있는 니콜은 뭔데? 도대체, 안바니라 아이색이크 어? 아, 니콜리 스테드? 아, 시비티 어이구 어이구! 죽였다! 야, 그럼 마크는 다시 땅속으로 묻히는 거야? 제발, 또 종기들이 보인다! 제발, 이 끝없는 억가 속에서 나를 제발! 아, 진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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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풀타 얼마나 왔어요? 진짜로 여러분들? 나 진짜 이거, 이, 이렇게까지 게임하기 싫었는데 이런, 이, 이, 이런 느낌으로 하고 싶지 않았는데, 아 아, 너무 반복되는 게 많아서 그런가 암흑의 불로 조져야 된다 왜 이렇게 템을 많이 주지, 불안하게 또 나에게 뭔가 바라는 건가? 아, 진짜 템 그만 줘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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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템을 많이 주는데 아, 진짜, 진짜 그만해 아니, 왜 제작 때는 왜 있는 건데 아, 진짜, 진짜, 지금 아 와 와 먹어보자 뭔데 또 데니어스도 죽는건가 아 보스냐 진짜 진짜 실화냐 데니어스도 떨어졌다 어어어 데니어스도 죽나요 촉수에 그냥 등 딱 꽂았고 좋을 것 같은데 안될줄 알았다 이게 진짜 커지면 모르지 아무도 없는거 아무도 모르는 아무도 없는 그저 나 혼자 이 모든걸 받아들이기엔 난 너무나도 여름몸 아아 그만 커져 아 그 뭐야 너 생긴게 아예예예예예예 자 불알 하나씩 천천히 깨보자 뭐야, 뭐야, 뭔데, 뭔데, 이거 뭔데, 뭔데 뭘 맞출 수 있게는 해줘야 될 거 뭐야, 아니야, 너무 흔들잖아, 이거 두 개 터뜨렸고 패턴 파악했고요 와, 저 가만히 좀 있어봐 한 대만, 한 대만, 그렇지 나머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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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가야, 그만해라 아 좀 포기해 진짜 아 진짜 씨발려나 야 야 야 야 와 씹새끼 어깨 존때버리네 진짜 와 대가리 개같이 흔드네 더이상 나도 물러설것없어 한번 자웅을 걸어보자 개자식아 아 이거 이런건 좀 넘기게 해줘야 해야지 아이 씨발 진짜 야 아 에바다 진짜 아니 이거 왜 못 넘기게 해주지 왜 스킵이 없지 개갔네 진짜 아 나 이거 끝나고 이제 방종하고 나서 나중에 게임 리뷰 채널들 좀 봐 볼라고 엔딩 본 사람들 느낌들이 어떤지 과연 나만 그런건지 내가 현황이라서 강박같은게 있어가지고 게임을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 때문에 뭔가 이런것들이 좀 지겹게 느껴지고 좀 짜증으로 느껴지는지 나는 솔직히 억지 풀탑 늘리기로 밖에 안보여 솔직하게 말해 진짜 거짓말 아 나만 이런건가 나 나 나 진짜 나중에 영상 한번 해봐야되 아니 이정도 14시간 플레이타임이라 그래가지고 약간 기대했었는데 이게 뭐야 발로 쳐 가리는거 개 에반데 발로 쳐 가리는거 개 에반데 한 발만 그렇지 한 발만 오케이 뒤졌고 자 다음 페이지 뭔데 다음 페이지 알려줘 오오오오오오 그치 아 뭔데 씨발년아 아 저기야? 아 탄이 없어? 아 씨발 탄이 없어? 탄이 없어? 열어봐 열어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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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아 씨발 아 씨발 진짜 씨발 아 아 F***ing disgusting 히힛 혜흠 아아 치 와 예상시간보다 방송시간 3시간 늦어졌다 24시간 한숨도 안자고 방송중이구요 수고기야 수고기야 흠흠흠 안돼 사양이다 시발년아 가리지말고 그냥 아하 저씨 한대만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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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대만더 한대만더 대가리 그만 흔들어 개새끼야 오케이 자 업가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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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셔야돼 AK 얼마 업가타임 백 헛 서비 any 도 상 증상 생 计상 x 뭔데? 뭔데? 뭔데 씨바라 지랄병원인데? 개새끼가 가슴팡 열어 씨바라 가슴팡 열어 시원하게 열어 뭔 토를 하고 자빠졌어 이 개새끼가 가슴팡 열어 가슴팡 열어 아니 가슴팡 뭐 뭐 오오오 아 진짜 그만해 씨바려나 그만하라고 이 씹새끼야 와아 진짜 씹발새끼 아아 아 아 1415급 역대급 극복 아 아 아 그 아 아 아 아 약속 2개 야 니 또 가요 6버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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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뱉어 뱉어. 그만해. 그만해라. 아, 이거 어떻게... 빛, 치워 치워 치워. 후... 후... 그만해. 그만해. 제발... 에너지 없어 이제. 제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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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해. 아, 나... 아니,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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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아니, 피. 피... 아 연출 스킵도 안 돼 개병신 게임 아 시발 하 대상 거라지 쓰레기 게임 시발 아니 아니 스테이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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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utaj 아까 타임 가자 아까 타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열어. 안녕. 열어. 그만하고 열어라. 희바라. 배터. 뱉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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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발 진짜 제발. 아 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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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템 사고 갔어야 되는데 템을 안 사고 갔어. 병신같이. 족병신 새끼. 아. 이거 물약이 없더라고. 어쩐지. 어 내가 물약 이렇게 많이 썼나. 나 물약 안 썼는데. 세상에나. 세상에나. 마사. 우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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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아 진짜 모르겠다 나 이 게임을 아 나 이제 진짜 깰 수 있어 아 바지 탁 치고 발 쏘기나 이 병신 씨발 자기 아이자 그 새끼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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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내밀어, 개새끼야. 얌전하게 내밀어, 씨바라. 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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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개새끼야 이젠 제발 죽어 어 뭐해 그만해 그만해 나 진짜 그만하고 싶어 그만해 그만 아 손떨려 씨발려나 손떨려 개새끼야 그만해 그만해라 그만해 자 자 자 아 아 아 아 아 흥 아 아 아 아 제발 제발 그만해 이제 나 지금 깨어있는지는 거의 30시간 다 돼가요 스물여덟시간 정도 깨어있으면 스물아홉시간 정도 아 그만해야돼 이제 편항 이제 전 더이상 안하겠습니다 제가 제 주제를 몰랐구요 저 이제 다시는 영원히 편항이라는 것을 제 인생에서 지워버리겠습니다 아 정말입니다 전 이제 아 하고 싶지가 않아요 정말로 너무 적갓듯 게임일 것 같습니다 쿠라가 아니라 속 시원하지도 않고 후련하지도 않아요 전 그냥 이 씨발 게임 족같습니다 예 37년 인생 중에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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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고통스러운 게임이었어 아니 재미라도 있던가 아 씨발 뭐 솔직히 소울라이크 같으면은 재미라도 있겠지 혜놈이 전혀 못밟네 엑 포옹 도 Id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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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keine 도 도 Idee 도 Idee 아 본인도 본인이 미쳤다는 것을 이제 인정하겠지 그래서 니코를 어? 뭐야 어머 어머 이야 원 엔딩은 마지막에 그렇게 했네 아 진짜 너무 힘들었다 진짜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 진짜 지금 20 케이스인지는 거의 30시간인데 손발이 떨리고 심장이 두근두근거리네요 도대 고맙다 저는 일요일 쉬고 공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월을 쉬든지 월화를 쉬든지 하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1월 마지막을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보낼 수 있어서 너무 정말 기뻤습니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고생 많았어 엄마야 주영이가 또 게임방송 계속 이어나가서 한다고 하니까 기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십니다 성민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만개 좀 채워주면 참 좋을텐데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화창시 에서는